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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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리고 이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나 이걸 안 찍고 넘긴다고? 이게 뭐야, 이게. 오춧가루. 오춧가루요? 오춧가루?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 원래 뭐 먹고 이러면 강아지들 막 신나서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저 너무 늦었어. 아, 나 너무 소문했어. 팔로워가 580만 명이 넘는데 갑자기 계정을 없애버렸어요. 예고도 없이. 약간 즉흥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소속사 나갔죠? 그래서 은퇴하는 거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이후에 지금 방송에서 처음 밝히는 거죠, 이유에 대해서. 아, 방송에서는 그럴 거예요. 처음 아마 나온 걸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어렵게 솔직히 결정을 했어요, 제가. AMG 하랄뮤직 차리고. 정리를 하면서 그 결심을 하면서.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고. 지금은 새로 또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두 달 만에 다시 만드셨다고요. 한 두 달 반, 세 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요즘에 게시물 엄청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급하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빨리빨리 늘려. 아니 그게 요즘 이제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뭔가 많이 이제. 정리하고 기획을 많이 해, 계획을 많이 세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뭐 소주 출시 뭐 엔터 차렸다. 세상에 약간 더 오픈하는. 너무 멋있다. 대박이시다. 뭐야. 귀여워. 제 머리 제왕도 잘생겼어. 완전 대학생 같아. 진짜 부러워, 진짜. 어색하다. 이거 지금 J-POP 직이에요? 네. 헤어, 메이크업 안 하니까 진짜 대학생 같아. 쟤 많이 붙는다. 선 WHITE 치이 다 데리고, 도대O가 주방 biddingша shot. Thermometer 아... 음... 아우... 아... 음... uży아~! 아, 뭐야? 아,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진짜요. 아니, 친근한 집이랑 화제가 됐죠. 어머님 주방인지 딱 티가 나. 되게 의외다. 미국의 힙합진에서 보면은 넓은 대리석 바닥에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 힙합진. 저도 그런 데서 살고 싶죠. 뭐 이제 현실이 뭐. 제작진분들. 제작진분들. 아 정말. 너무 고맙다. 아 여기도 카메라 있구나, 와우. 피부 진짜. 피부가 좋으니까 뭘 해도 그냥 빛이 난다. 뭐야? 바다의 기량. 어머 어머 어머, 이걸 먹어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말린 채로 와요. 향 때문에 레몬이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타먹으면. 바다 향이 나요? 네, 그래서 스무디에 타먹으면 괜찮아요. 아 건강식이구나. 그죠. 아니 근데 이걸 즙으로 내먹으면 맛이 괜찮나? 네, 나쁘지 않았네. 뭐야? 뭐야? 아니, 실리퍼 찍찍 씻고 커피숍 가서 뭐 하나 아침에 먹을 것 같은데. 맞아. 이런 거 하루 종일 너무. 신경해. 꿈에도 몰랐어. 이거 완전. 몸에 좋은 것만 먹냐? 케일, 시금치. 비트죽, 비트죽. 다 씻어놓은 거 아니야, 전날에. 저 원래 비염 되게 심했는데 이런 거 막 계속 챙겨 먹다 보니까 비염이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무조건 죽네. 그래, 네가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래, 네가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예전에 제이팍을 알았을 때도 이렇게 건강식 굉장히 잘 챙겨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습관인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사네. 네. 저 매일 아침마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네. 잘 먹는다. 우와,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 원래 뭐 먹고 이러면 강아지들 막 신나서 달라고 그러는데. 먹기 싫은 거야. 먹기 싫은 거야. 잘 드신다, 진짜. 여기 어디지? 오히려 우리 집보다 좋은데. 뭐지? 뭐야, 한숨은? 포쿠터 콘스타벨이죠? 포쿠터 콘스타벨이죠? 포쿠터 콘스타벨입니다. 어머, 왜 이렇게 깨끗해요? 우와, 부지런하다. 진짜 부지런하다. 포쿠스탈로 이상한 옷 입혔죠? 맞아, 맞아, 맞아. 재범이 형이 이번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도 재범이 형과 새로운 회사를 함께 경험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현수 씨 진짜 깨끗했지. 여전해. 아니, 현수 씨도 건강 챙기네. 아니, 현수 씨도 건강 챙기네. 아, 식단은 아직 하시나요? 다이어트 식단은. 물론 아침 영상은 생물 병사예요. 오케이. 잠깐만, 레몬하고 지금 마늘을. 왜? 뭐야? 마늘 샷 만들 때. 마늘 샷? 살짝 데펴야 돼요. 그 알레슨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전부 많이 준다. 이거 아침 방송 아니야? 몸에 좋은 거. 어우,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다지면 돼요. 입 냄새가 오래가지 않아. 아, 그래서 이게 샷처럼 이렇게 그냥 목에 넘겨요. 그래서 실제로 씹지 않고 좀. 이용하지 않게. 목에 잘 넘어가고 이렇게 다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막 흘려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레몬에다가 마늘? 으흠. 이거 뭐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촬영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느 거 꿀을 꼭. 나무 뭐지? 수저로 해야 돼요. 메탈이 이거 닿으면 성분이 이렇게 바뀐다고 어쩌저쩌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의보감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아. 그리고 이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나 이거를 안 씻고 넘긴다고? 지금 저기다 뭐고 섞은 거죠, 지금? 레몬하고. 레몬이랑 마늘 거꾸리랑. 나는 아침에 좀 그렇다. 마늘. 마늘. 다시 이렇게 쳐주고. 어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 조합은 뭐지? 오춧가루. 이렇게. 오춧가루. 오춧가루요? 오춧가루? 여기 완전 해파리 냉채 소스인데. 이거만 봤을 때는. 어떡해, 어떡해. 좋다. 그럼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관리 때문에 먹는 거죠? 관리도, 관리. 근데 저는 맛있어요. 이거 어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봤어요, 흔퇴내세요.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오랫동안 운동했고요. 운동장 30바퀴씩. 30바퀴? 네. 그때는 진짜 몸에 좋은 게 뭔지 모르고. 그런 것도 안 먹고. 시리얼 그냥 한 볼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다이어트가 목적이었어요, 그땐 아니면. 그때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건강한 줄 알았어요. 다이어트만 하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막 왕자 입고 이래서. 근데 감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걸려서.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아, 진짜? 이너뷰티를 생각하시나 보다. 영차 왔습니다. 왔어? 아, 여기 또 나와? 네, 여기 또. 야, 너. 전자주 경력특이죠. 전자주 선배. 뭐 있어요? 일단 마늘 차지 있고. 스무디 좀 더 먹고. 제일 비주얼 강한 얘부터. 약간. 칠리 소스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마늘 차지라고. 알잖아, 내가 웨누 먹는 거. 맞아요. 몸에도 좋아. 아, 진짜요? 요즘 제일 중요한 면역력에 엄청 좋은. 아, 너무 바르다. 너무 전망하다. 본인이 부르는 노래에 비해 너무 바르다. 좀 자유롭게 부르더니. 레츠 고. 레츠 고 베이비. 토스트 라이프. 토스트 라이프. 어, 괜찮은데요? 그렇지. 어? 맛있는데요? 이거 장사할까?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렇지? 저는 좀 맛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또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이키는 색다라. 도전해 봐야지. 이제 이 스무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을 해 줄게. 네. 그러니까 블루베리. 네. 바나나. 시금치. 많이 들어간다, 좋은 게. 그거는 해 봐야겠다. 그리고 비트즙. 그리고 바다 익기. 바다에서 나오는 익기고 말린 상태에 와가지고. 씻고, 불려서, 갈아서 젤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 넣는 거고. 네. 아니, 이대로 그냥 건져 먹으면 안 되나?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질기지 않을까? 내가 아침마다 먹는. 그래서 항상 스무디 먹고 나오시는 게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부지런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누가 이렇게 먹어. 아침마다 어떻게 이렇게 먹어. 이거 맛있네요. 아, 진짜?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먹어. 맛있지?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지금 바다에 들어갔어. 블루베리더라고. 블루베리더라고 만들었었는데. 깔아 앉혀주네요. 이제 이따 엄청 설사해. 잘 먹었습니다. 생강차 만들어줄게. 잠깐 세 번째 또 정보 나가네. 생각이 이 기관질이 되게 좋아. 막 가래랑 콧물이랑 이런 거 이제 좀 없애고. 염증을 안 하시길. 염, 맞아, 맞아, 맞아. 어머머머머머. 저렇게까지 먹는 거 너무 투머치 아니야, 아침에? 강화하게 좋은 성분을 몸에 흡수하려면 후추랑 같이 먹어야 돼. 아, 진짜요? 내가 그걸 배웠어, 이거를 생강. 아니, 몸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었죠. 예방. 그렇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뭐예요, 후추는 거예요? 후추 안에 강황에 좋은 성분을 흡수하는 그런 뭔가의 성분이 있대요. 김당수. 아침마다 이런 거 먹으면 좋지. 건강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안 건강한 것들을 이제 안 건강한 공기랑 음식들이랑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 거지. 그렇지? 이거 맛있네요. 맛있네. 진짜 그냥 계속 저렇게 즉만 먹으면 진짜 썰썰하겠다.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십 몇 년 됐나? 2016년, 7년부터. 하나씩 추가돼요. 그러니까 마늘샷만 먹다가. 또 좋다 그러면 추가된 거. 몸이 좋아질 게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감기를 잘 안 걸려요. 몸에 좋은 거 팍 이렇게 넣고. 슈퍼차즈 돼서 이제 세상. 슈퍼차즈. 슈퍼차즈 돼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지. 슈퍼차즈 돼서. 슈퍼차즈 돼서. 슈퍼차즈 돼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